둘이 맨날 앙숭이던 모드리와 고미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뭉쳤어요. 밖에 나오면 서로 인사하고 의지하고 날이 좀 쌀쌀해졌대요. 비가 오고 나서 오드리가 고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고미에 또 의존하죠. 모드리가. 모드리를 싫어하고 집에선 싸웠던 앤데 지금 모드리는 크레이스에서 자고 있습니다. 고미는 주방에서 자고 그래서 떨어지게 되요. 쫓아다니는 모습이 보이죠. 으르렁댔어. 옛날에 보러 찰짝 나왔습니다. 숙취는 이제 창고 매점주인이 되었구요. 또 모드리가 곰 있는 쪽으로 갑니다. 이게 저로 따라다니고 이제 의존하는게 보이죠. 싸우는 관계에서. 우리 착해진 찬이. 안쪽으로 입대로 yapıyor. ersonic working chose to do 디저레이 우리들 사람 도 digital 찬이 các 비롯 중 에 사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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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희야 좀 움직여라 그래야 너도 살이 빠지지 아 오늘 운동장이 안 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